안녕하세요. 메디쿠아 브랜드를 만든 지니스입니다. 메디쿠아 종류로는 나노버블 수소수기와 알칼리이온수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같은 회사 지니스. 지니스는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가족, 친화기업, 직원 해외오프샵, 매년 실시, 부서간 업무협업이 잘되어 스피드한 업무처리가 장점. 리더스 북클럽으로 인해 직원들의 많은 독서량을 자랑합니다. 특징으로는 정부과제의 시술개발 실적이 많습니다. SNS 홍보자료를 많이 올립니다. 신규개발 모델의 수가 많습니다. 제품개발 후 상품화 속도가 빠릅니다. 각종 교육수료일수가 많습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많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디쿠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